오늘은 싱글벙글 동덕여대 사태로 바라보는 여자들의 신녀문화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남성분들은 여성들의 신녀문화에 대해 잘 모르실게 분명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인스타에 몸매 사진 올리고 예쁜 얼굴 하나로 공구나 하는 파리피플이 공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 사먹고 하류인생 한국여자는 잘 먹었다 댓글을 달게 되죠. 그러면 인플루언서가 xx님 맛있게 먹었어요. 역시 알아봐주시네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는데 여기서 하류인생 한국여자는 자신과 인플루언서는 서로 이름 부르는 사이가 되었다고 우쭐거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급이 높은 한녀가 있고 그 한녀 옆에서 같은 무리에 속하려 하는 급 낮은 한녀가 있습니다. 급이 낮은 한녀는 자신의 급을 높이기 위해서 잘나가는 무리속 한녀를 끝도 없이 찬양하면서 그 한녀와 친한 자신도 잘나가는 착각 속에 빠져사는 게 한국여자식 신녀문화입니다. 신녀문화에 대해 어렴풋하게 느낌이 오셨다면 동덕여대와 이화여대를 봐봅시다. 어차피 똥통이지만 그나마 잘나가는 여대는 이화여대입니다. 그리고 동덕여대는 이화여대와 한묶음으로 팔리길 원하며 이화여대를 신녀짓하는 여자들이죠. 그런데 막상 이화여대는 동덕여대와 한묶음으로 팔리길 원하지 않습니다. 어디 신녀와 겸상을 하냐는 식으로 행동 중이죠. 나 이대생인데 솔직히 이대가 동덕여대와 연대 안 해준다는 말 들으면 속상해라는 여성시대에서 난리난 글을 보겠습니다. 글 내용은 읽어드릴 필요도 없이 지금 이미지 10창나는 동덕여대와 묶이면 이화여대 이미지 10창나니까 엮이기 싫다는 신녀손절 글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녀들은 배신감을 느끼며 여성연대보다 이화여대 입결이 더 중요해서 타여대랑 연대 안 한다는 거지? 와 진심으로 여성연대 의제에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놀랍다 이대 체급 때문에 신녀들과 안 논다는 게 말이 되나? 라는 식으로 지금 이화여대를 바라보던 신녀들은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신들과 동급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이화여대는 시원하게 신녀들과 손절을 선언해버리니 신녀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짜증날까요? 실제로 메르스 갤러리에서는 이화여대를 대놓고 10년들이라 욕하기 시작했고 이대년들은 항상 이랬다 지들이 최고여대라고 고고하게 굴고 항상 못 잃터지면 뒷짐지고 발빼고 있었다. 라면서 같은 여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반반으로 갈려진 동덕여대 사건의 근황 진짜 보고 있으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실제 동덕여대 졸업한 여자 중 정상에 가까운 여성은 동덕 졸업한 지 좀 됐는데 재학 시절 FM 유행하면서 학교 시위할 때 5만 정 다 떨어졌다. 우리 집 위에 평생 헌신한 우리 아빠 밥 차려주고 와서 지각한 적 있는데 지각한 이후 말했다가 한남 밥 왜 차려줌 이딴 소리 듣고 빡쳐서 싸우고 다 손절함. FM 창궐 이후로 여대 이미지 개박살나서 소개팅 나가더라도 FM 아니라고 오해부터 풀고 시작해야 했음. 동덕여대 미음 치은 니은 니들 때문에 또 열심히 FM이 아님을 증명하고 살아야 하잖아. 라면서 졸업생들도 손절치는 게 지금 동덕여대 사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서울대에 다니는 정상인들은 지성인답게 행동합시다 동덕여대 학우분들과 진지하게 지적인 대화가 가능하다 생각하시나요? 쓸데없는 기싸움의 시간과 지적 능력을 낭비하기에는 여러분의 시간이 아깝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동덕여대생을 가르치느니 강아지 배변훈련이 더 빠르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화여대는 참 영악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온 국민에게 욕을 처먹는 동덕여대 시녀와 같은 줄로 엮이기 싫어서 시원하게 손절하고 고고한 포지션을 유지하는 이화여대. 그리고 그 이화여대를 바라보며 화가 잔뜩 나버린 시녀들. 여자의 적은 여자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우리 동덕여대와 이화여대 이야기를 끝으로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시녀와 겸상하지 않는 한국여자.